들어오세요. 어머나. 어머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들어오세요. 일단 들어갈게요. 반갑습니다. 그러니까. 어머. 안녕하세요. 어머니. 어머니. 집에서도 이렇게 항상 예쁘게 하고 계신. 아니 오늘 지금 외쳐냈다. 지금 막 들어왔어. 아 그렇구나. 아무데나 가요. 왜 자꾸 나한테 묻어. 미스코리아가 드셔야지. 어머니. 이 집이 지금 이사 오시고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 집이에요? 아니 평생 처음인데. 진짜. 유희가 그동안 돈 많이 벌었고. 멋지다. 멋지다. 어머니에게 사진을 길래거든. 전화상도 안 드리고. 어머니 내 사랑하는 딸 유희는 어떤 딸입니까? 어른 같으면서도 어떨 때 먹을 때만 아기고. 평상시에는 또 어른 같고 이래요. 자 그럼 다짜고자 그냥 바로 설문조사 들어갑니다. 저희들이 다 결혼 안 했다고 생각되고. 미래의 사액감. 미래의 사액감. 예. 어머니가 보시기에. 저는 실제로 안 했고. 나는 당신이 나의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. 7위입니다. 가능성 7위. 7위는 나가서 차에 있는 거 어떨까. 사실상 나가야죠. 점심을 해 주더라도 늦게만 해 주고 싫다 이런 거 있잖아요. 진짜 알았어요. 시음 세음. 헌혁. 봉수 오동. 아유 세일 씨. 봉수 오동. 아유 세일 씨. 네. 팬이에요 근데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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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. 그럼. 아유. 누나한테는 몇 위에요. 아유. 아유. adesh만 세상에. 누나 pandemia. 제가 6위 가겠습니다. 6위. ilk outside position. 전 수씨 노래 너무 좋아요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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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희야. 슈가 좋아하시고 그냥. 저는 좋아. 사위로 하면. 유희가 별로 안 좋아하나요? 사위로는 왜요? 쌍. 달리 파트에서 5위 갑니다. 내 사랑하는 사위로 삼가 싶습니다. 5위. 이름 불러줬어요? 운동하시는 분 되게 좋아요. 미치겠네요. 왜요? 집안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서. 먹는 것도 힘들어요. 4위 갑니다. 내 사랑하는 사위. 4위. 많이 챙겨주시는 거 알고. 많이 챙겨주시는 거 알고. 칭찬을 들어봤습니다. 유희는 데뷔 때부터 제가 챙겼습니다. 그래도 바빠. 유희하고. 그래 이제부터 진짜지. 저는 3, 2, 1입니다. 시윤이랑 은혁이랑 형중이 서신해야지. 86년생 동갑으로 유희와 2살 차이입니다. 딱 좋네. 은혁이 불안해한다. 시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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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. 1번. 일어서. 일어서. 전신 한번 보시고요. 한 바퀴 쫙 돌아주시고요. 정면입니다. 입어서. 비소. 하나 둘 셋. 비소. 2번. 일어서 주세요. 센터 서주시고요. 한 바퀴 쫙 돌아서 서주시고요. 정면입니다. 자 그리고 비소. 어머나한테 미소, 어머나한테 미소, 어머나한테 미소. 앞모습이 왜요? 뒷모습이. 어머나 눈빛 눈빛. 미소, 미소, 미소. 미소, 미소.